11. 레윈은 샴팡주를 쭉 들이켰다. 두 사람은 잠시 덤덤이 앉아있었다. 12. 한 가지 더 자네한테 얘기해두어야 할 일이 있네. 자네 우론스키라는 사나이를 아나? 하고 수제빤 아르가지이치는 레윈을 쳐다보았다. 13. 아니 몰라. 그건 어째 못나? 한 병 더 가져오게. 그들의 자네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또 별로 시중들 일이 없는데도 그들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따따르인 급사를 돌아보며 수제빤 아르가지이치는 이렇게 소리쳤다. 14. 내가 우론스키라는 인물을 알아야 할 필요가 무언가? 어째서 자네가 우론스키라는 인물을 알아둘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건 자네의 경쟁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15. 그 우론스키란 대체 어떤 위인인가? 하고 레윈은 물었다. 그의 얼굴은 방금까지 노블론스키에게서 유쾌한 미소를 자아내던 그 애티있는 순진한 환희의 표정으로부터 별안간 험상구준 불쾌한 나치로 변화했다. 15. 우론스키란 사나이는 끼를 이반우이치 우론스키 백작의 자식인데 이를테면 베체르부르그의 금만가자재의 가장 좋은 표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 15. 난 뚜에리에서 그 사나이를 알게 되었네. 16. 내가 거기서 복무하던 때의 일인데 그 당시 그 사나이는 신병보집차로 가끔 오곤 했지. 16. 굉장한 부자의 미남이요 안면은 대단히 넓게 했다. 황제의 시종무관인데다가 또 무척 인상좋은 호인물이거든. 16. 아니 그저 호인물이라고만 해서는 부족하군. 여기 온 후 지내보니까 그 사나이는 교양도 있고 또 대단히 총명한 인간이던데. 17. 전도가 매우 유망한 인물이야. 17. 레위는 이마살을 찌푸린 채 잠자코 있었다. 18. 한데 말이지 그 사나이는 자네가 시골로 내려간 후 얼마 안 있어 여기 나타났는데 나보기엔 그 친구가 끼찌에게 홀딱 반한 것 같더군. 19. 그리고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딸을 가진 어머니란 이거 미안하네만 난 통영문을 모르겠는걸. 19. 의문하게 얼굴을 찡그리며 레위는 말했다. 20. 그러자 금시에 그는 니콜라이 형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21. 그 형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니. 나란 인간은 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위인인가 하고 그는 혼자 생각을 하였다. 22. 그러지 말게 이 사람 좀 가만히 있어 하고 빙글거리며 가볍게 친구의 손을 다치면서 스테바 나르까지 지는 말하였다. 22. 난 내가 아는 말을 자네에게 말했을 뿐이네. 그리고 다시 한번 되풀이하네만 이번에 이 미묘하고 야렷한 문제에서는 내가 짐작할 수 있는 한 자네 쪽에 더 가망이 있다고 보네. 23. 레위는 의자 등받이에 털썩 몸을 기대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하였다. 23.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자네한테 권고하고 싶은 건 말이지. 이 문제는 될수록 빨리 결말을 짓는 것이 중요할 거네. 24. 친구의 자네 삼팡주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오블론스키는 말을 기속하였다. 25. 아니 고맙네. 난 이제 더 못 마시겠어. 자기 자네를 밀어놓으며 레위는 말하였다. 이러다간 단단히 취하겠는걸. 25. 한데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분명히 화제를 돌리고 싶은 모양으로 그는 이렇게 슬쩍 다른 말을 꺼냈다. 26. 한 마디만 더 하겠네. 여하간에 문제를 속히 결말 짓는 것이 좋을 걸세. 다만 오늘 밤에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좋아. 하고 스테빤 아르까지 있지는 말하였다. 27. 내일 아침 다시 찾아가서 정식으로 청원을 하게. 그럼 틀림없이 하느님의 축복이 있을 테니. 27. 자넨 왜 한 번 나있는데 사냥하러 와야겠다고 늘 벼르더니. 그래 어떻게 됐나. 이 봄에 꼭 한 번 오게나. 하고 레위는 말하였다. 28. 지금 와서 그는 스테빤 아르까지 이치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이었다. 29. 그의 특별한 감정은 그 어떤 페제르 부르그 장교와의 경쟁을 운운하는 이야기이며 스테빤 아르까지 이치의 추측이나 권고로 하여 몹시 상하여졌다. 30. 스테빤 아르까지 이치는 빙글의 웃음을 띄웠다. 그는 레윈의 심장을 잘 알 수 있었다. 31. 후회 한번 가겠네. 하고 그는 말하였다. 32. 근데 여보게 저 여자들이란 건 말이지. 그건 세상 만세를 틀어주고 있는 나사못과도 같은 거야. 사실 지금 내 형편만 보아도 좋지 못해. 33. 아주 좋지 못하거든. 한데 이게 다 여자 때문이 아니겠나. 34. 자네 좀 솔직한 의견을 말해주게나. 35. 여성현을 꺼내 물고 한 손에는 여전히 술잔을 쥔 채 그는 말을 이었다. 36. 좋은 방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37.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37. 1인즉 이러하네. 가령 말이지. 38. 자네가 이미 결혼한 몸으로 자네 아내를 사랑하면서 어쩌다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혹했다고 합세. 38. 아니 좀 가만히 있게. 난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걸. 39. 그건 말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서 힐컷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빵집 곁을 지나가다가 그 빵을 훔친 거나 매일반이 아닌가. 38. 스테판 아르까지 이츠의 눈은 여느 때보다 한결 더 흥겨운 빛을 띄웠다. 39. 왜? 이해 못할 것도 없지. 빵도 때로는 손을 내밀지 않고는 베기지 못할 만치 좋은 냄새가 나는 게거든. 40. 나의 조속한 정욕을 싸워 이길 때 내 마음은 사랑스러워라. 41. 하나 내 그것을 못 이겨도 나는 달콤한 기쁨을 맛보았거니. 41. 이렇게 독일의 시를 한 구절 외우며 스테판 아르까지 이츠는 능청스럽게 싱글거렸다. 41. 레윈도 따라 빙글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42. 하지만 농담은 그만하고 이렇게 오블론스기는 계속하였다. 42. 자네 좀 생각해보게나. 여기 한 여자가 있네. 사랑스럽고도 조용하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정다운 여자이지. 43. 게다가 또 가난하고 고독한 몸으로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았겠나. 44. 그런데 말이지. 지금 이렇게 일을 다 저질러 놓고야 그 여자를 어떻게 헌신짝처럼 차버리겠나. 45. 설사 가정생활을 파탄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여자와 헤어진다 쳐도 말이네. 45. 그래도 나는 그 여자를 가엾이 여기고 생활을 돌보아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할 게 아닌가. 46. 여보게 미안하네만 자네도 아다시피 내게 있어선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란 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거든. 47. 다시 말하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이지. 47. 한편에는 세상에 보통 여자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어쨌든 난 아직 타락한 여자로서 참말 아름다운 여인이란 걸 본 일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만나보지 못할 거네. 48. 그리고 저 새둥지 같은 머리에 분을 잔뜩 쳐바르고 카운터에 앉아있는 프랑스 계집 같은 것들은 나로서 볼 때에는 무슨 징그러운 동물이나 한 가지라네. 49. 그리고 타락한 여자란 건 백이면 백 다 그런 것들이지. 50.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은 50. 에이 걷어치우게 후세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그렇게 악용하리란 걸 알았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네. 50. 글쎄 보금서의 하마는 말 가운데서 오로지 그 구절 하나만을 외우고 있으니 그건 여하간에 난 미성의 판단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느낀 바를 말하는 거야. 51. 난 타락한 여자들에 대해서 혐오를 금할 수가 없거든. 52. 자넨 거미를 무서워하지만 난 그들 징그러운 동물이 무섭네. 52. 한데 자넨 아마 검이란 걸 연구해본 일도 없고 따라서 그 습성도 잘 모를 테지만 나 역시 그 점은 마찬가지지. 53. 글쎄 자네로서의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지. 54. 하지만 그건 디켄즈의 소설에 나오는 그 신사처럼 시끄러운 문제는 모조리 왼손으로 주워서 바른쪽 어깨 너머로 집어던지는 그런 식이거든. 54. 그런데 사실의 부정은 아직 문제의 회답으로는 되지 않는 거라네. 54. 대관절 어떻게 하면 좋겠나? 55. 좀 말해주게. 어떻게 하면 좋아? 55. 여편네라는 건 점점 늙어 가는데 이쪽은 지금 바야흐로 생활력에 충만되어 있겠다. 55. 언간에 벌써 여편너에게 사랑을 고스란히 바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구먼. 55. 제 아무리 여편네를 존경은 해도 말이지. 56. 그런데 여기에 돌연 사랑의 대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56. 그래. 이제는 다 틀렸지? 다 틀렸어. 57. 이렇게 우울한 절망적인 어조를 어조로 스제빤 아르까지 이치는 푸념을 하였다. 57. 레위는 빙글에 웃으며 듣기만 하였다. 58. 그래. 다 틀렸지? 하고 오블런시키는 말을 이었다. 59.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59. 빵을 훔치지는 말아야지. 59. 스제빤 아르까지 이치는 큰 소리로 한바탕 웃었다. 60. 하! 이건 대단한 도덕가의 시군 그려. 60. 하지만 자네 좀 생각해보게나. 61. 여기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그저 무턱대고 자기 권리만 주장한단 말이네. 61. 그리고 그 권리라는 게 말이지. 자네가 도저히 줄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나. 61. 한데 다른 한 여인은 자네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무엇 하나 요구하는 게 없거든. 61. 이럴 때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61.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텐가 말이야. 62. 여기에 무서운 비극이 있는 거야. 62. 만일 자네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다면 말하겠네만. 63. 난 여기에 무슨 비극이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네. 64.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 64. 내 생각엔 사랑. 65. 저 플라톤이 자기의 향연 안에서 규정한 두 가지 사랑 말이네. 65. 고대 히랍 철학과 플라톤은 자기 저작 향연에서 인간의 사랑을 정신적 사랑 플라토니크한 사랑과 관능적 사랑 비플라토니크한 사랑의 두 가지로 나뉘었다. 66. 이 두 가지 사랑이 인간을 위해 식음석으로 된다고 보아 어떤 사람들은 그 한편 사랑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둘째 종류의 그것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거든. 66. 그런데 다만 이 비플라토니크한 사랑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극이니 무언니 하는 건 공연한 수작이지. 67. 이런 사랑에는 아무런 비극도 있을 수 없는 거야. 67. 그런 쾌락을 베풀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돌아서면 그뿐이지. 68. 여기에 비극은 무슨 비극한 이란 말인가. 69. 그리고 한편 플라토니크한 사랑에는 애당초 비극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 걸세. 69. 왜냐하면 이런 사랑에서는 일체가 명백하고 순결하니까. 69. 사실 그건... 70. 바로 이 순간에 레윈은 지난 날의 자기 죄악과 또 자기가 겪어온 정신적 고민이 문득 생각났다. 70. 그래 그는 불쑥 이렇게 말을 보태었다. 70. 하긴 참 자네 말이 옳는지도 모르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야. 71. 하지만 난 모르겠는걸. 결정적으로 모르겠어. 71. 자 그것 보겐아.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 지는 말하였다. 71. 자넨 정말로 원만한 사람이야. 이건 자네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하지. 72. 자넨 자신이 원만한 성격이니까 인생이란 것이 온통 원만한 현상들로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72. 실제 그렇게는 안되는 거거든. 자넨 우린 사업이 항상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회적 근무라는 것도 경멸하고 있지. 72.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는 안되는 법이라네. 72. 자넨 또 어떤 인간의 활동은 항상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하고 사랑과 가정생활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73. 하지만 그러실지는 그렇게는 안되는걸. 우리 생활의 온갖 다양성, 온갖 매력, 온갖 아름다움은 음영과 광명이 서로 뒤엉켜 이루어진다네. 74. 레위는 후 한숨을 내쉬었을 뿐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오마여 오블론 스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다. 75. 그러자 문득 그들 두 사람은 비록 그들이 서로 친한 사이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하며 술잔까지 나누어 의뢰 서로의 나이가 서로의 사이가 한결 더 친밀해져야 할 것이지만 76. 실상은 저마다 상대편의 심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었다. 76. 오블론 스키는 식사 후에 일어나는 이 고독감, 한결 더 친근한 감을 느낄 대신에 오히려 더 서먹서먹해지는 이런 고독감을 체험한 것이 이미 한두 번이 아니었다. 77. 그래 그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 77. 여 기선소를 가져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는 곁에 달린 광실로 나갔다. 77. 거기에 나서자마자 그는 아는 부관을 만나 그 사람과 더불어 한 여배우와 그 파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78. 그 부관과 이말저말 짓거리는 사이에 어느덧 오블론 스키는 레윙과의 담화, 그것은 매양 그에게 진해 커다란 정신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78. 에서 받은 일종의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된 듯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짐을 느꼈다. 79. 얼마 후 따따르인이 26루블 몇십몇잔이라는 식사값에 자기의 술값까지 약간 첨부하여 적어놓은 계산서를 가져왔을 때, 79. 레윙은 여느 때 같으면 시골 사람으로서 14루블이라는 자기 몫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지만, 80. 오늘만은 조금 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선뜻 돈을 치르고는 이제 그의 운명이 결정될 슈르바츠키 댁을 방문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돌아갔다. 80. 태anga의 LA